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그 ABC 초코쿠키 과자 알지? 그게 새로운 맛이 출시됐다? 짠 ABC 초코쿠키 쿠키앤크림 쿠키앤크림 맛이 출시됐고 홈플러스에서 샀는데 이게 130g짜리 큰 거거든? 저는 130g짜리 큰 거 홈플러스에서 2390원 주고 샀어 130g짜리 홈플러스에서 2390원 근데 이거 큰 거 말고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43g짜리 편의점에서 1000원에 팔어 이거 말고 조그만 거 43g짜리 편의점에서 1000원에 팔거든? 암튼 먹을게 먹을게 나는 130g짜리 큰 거 홈플러스 2390원 주고 130g짜리 짠 이렇게 130g짜리 4봉지 들어있거든 4봉지 하나 둘 셋 넷 네봉지 들어있거든? 홈플러스에서 130g짜리 2390원 먹을게 먹을게 4봉지 들어있어 4봉지 먹을게 먹을게 ABC 초코쿠키 쿠키앤크림 쿠키앤크림 이거 나온지 한 달 약간 넘었고 신제품이야 신제품 신제품 ABC 초코쿠키 쿠키앤크림 신제품 출시된지 한 달 약간 넘었어 먹을게 이렇게 생겼어 쿠키앤크림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초콜렛이 쿠키앤크림처럼 생겼거든? 뒤에 초코쿠키가 있고 겉에 이렇게 ABC 초콜렛이 쿠키앤크림처럼 되어있어 음 맛있네 맛있어 음 아이스크림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 맛이 나 진짜 아까 쿠앤크림 아이스크림 있지? 약간 쿠앤크림 맛이 나 이게 초코 ABC 초콜렛이 이렇게 쿠키앤크림처럼 이렇게 되어있고 뒷면에 이렇게 초코쿠키가 있거든? 음 음 음 음 음 아이스크림 쿠키앤크림 맛이 나고 달고 맛있네 달고 맛있네 음 쿠키앤크림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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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맛있네 근데 한 봉지에 한 봉지에 조금밖에 안 들어있네 한 봉지 한 봉지 벌써 다 먹었어 이 조그만 한 봉지에 한 열 개 정도 들어있다 보면 이거 조그만 한 봉지에 한 아홉 개에서 열 개 정도밖에 안 들어있다 보면 돼 벌써 다 먹었어 벌써 다 먹었어 이 조그만 한 봉지에 한 아홉 개 정도 들어있다고 보면 돼 홈플러스에서 130g짜리가 2390원이고 편의점에서는 43g짜리 조그만게 천원에 팔거든? 우리 지금 한 입 줄게 우리 지금 한 입 줄게 한 입 맛있어 쿠키앤크림맛 아이스크림맛이 나고 맛있어 음 맛있어 ABC 초콜릿이 쿠키앤크림처럼 됐고 뒷면에 초코쿠키가 박혀있거든? 음 맛있네 맛있어 ABC 초코쿠키 쿠키앤크림 쿠키앤크림 아이스크림맛 나고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어 안녕